찬미 예수님,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의 여정 35주간,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제, 오늘 하루의 주제는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잔인함,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의 그런 속성 중에서 불안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죄스러움, 그런 경향들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고 원제, 아담과 하와의 그런 원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인간의 어떤 불안전하고 늘 죄로 기울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안에 묶여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가야 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크신 자비,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순환의 그런 신비와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피조물 세계의 어떤 죄와 악의의 정악, 악, 악이라고 하는 그런 적나라한 그런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조주 하느님은 성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런 순환여정, 십자가의 그런 길, 이런 죽음을 통해서 선과 악의 분명한 어떤 경계와 그리고 또 그런 결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통해서 선과 악이 어떻게 공존해 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여정,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악과 싸워가야 하는가 또 악을 어떻게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하지 않고 우리는 늘 정면으로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또 물리적으로 어떤 육적인 그런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런 고통까지도 우리는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는 그 주눅들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나약한 부분들,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악의 두목, 우리가 영진수련에서의 그런 루치펠은 어떻게 그 약점들을 잘 알아서 내게 다가오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또 필요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보면 방법과 그리고 그 온전히 사랑을 또 나누고자 할 때 온전히 그런 사랑을 내어주고자 할 때 그 뒤에 오는 것, 그 뒤에 오는 그러한 어떤 결과들 그러면서 동시에 성부께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진정한 그리고 또 진실한 그러한 사랑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런 선물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우리들 각자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관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힘들지만 함께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, 처절한 이런 모습들을 가슴에 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런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그런 순박한 어떤 선이 나 자신의 진실한 이런 마음들이 외면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또 세상의 어떠한 악의 세력 그러한 어떤 실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거죠 또 운 좋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기에 그 죄수 하나의 그런 회심 여기에 볼 수가 있죠 42절 보면 예수님,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의 진정한 어떤 그런 회심도 볼 수가 있죠 우리들 상황,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어떠한 사람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그리고 그 불의를 쫓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나 자신의 그러한 그러한 의도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,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은 카토릭 신자였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그런 만난 사람들 여기서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 키레네 사람 시몬 우연히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바스카 축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다가 운 나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나빴던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행목을 대신 짊어지고 갔던 키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시몬처럼 그러한 그 운명에 아니면 그런 사건에 희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던 이 군사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제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에서 그 만날 수 있는 기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도 이렇게 관상 안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이네하시오의 그런 관상 안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인물들과 이런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왜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가 도대체 저분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평상시에 그 공생활 예수님 공생활 동안에 저분은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길 여정에서 만나는 그런 인물들과의 그런 대화 안에서 여러분들 또한 지금 현재의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